3, 4, 2, 1 빨리! 3, 4, 1 우리가 상엽 앞에서 어, 그래요 상엽 팀 하세요 그러면 상엽이 뭐야? 나라고 상엽이 뭐야? 나라고 나라고 오빠, 오빠 이름 나라고 오빠, 오빠 이름 내 이름 이상엽이라고 상엽이 뭐야 민지혁 오빠 이제 이상엽 상엽 상협, 상협 우리 팀 이름은? 마구깐? 마구깐 하자 마구깐 마구깐 좋아요 마구깐 지금 오늘 상협 이렇게 할까요? 상협 해 상협 해 상협 하든 뭐 민정을 하든 상협 하든 상협이 뭐야? 나라고! 이름표 하나 주세요 이름표 하나 주세요 영홍으로 이름표 하나 주세요 이름표 하나 주세요 영홍으로 상협 리소주 오빠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오늘 머리가 안 좋네 누구야 너무 웃긴다 오빠 미안해요 상협? 막 상협살? 상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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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이 어떻게 이렇게 상협 아니고 상협 상협 그렇겠다 하나 둘 셋 누구야? 나 알아 나 알아 상협 근데 4개로 안 나던데 나 알아 여의 누구야? 나 알아 나 알아 상협 근데 4개로 안 나던데 나 알아 여의 잠깐 자 아니야 아니야 자매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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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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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누구셔? 어디 자가 나와? 상협 누구셔? 누구셔? 상협 누구셔? 누구셔? 레 레 아니야 힌이야 그니까 레진 맞아 맞아 힌이 정란 그게 머리가 안 돌아서 지금 힌트? 내가 힌트 하나만 줄게요 자 힌트 자 힌트 오케 오케 탈리아 오케 오케 탈리아 아이씨 아이씨 말 말 말 아아 아아 마구깐 밥 말 리 한국말로 한국말로는 밥 말리예요 밥 말리가 아닌데 밥 말리야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봤어 해 해 밥 말리 밥 말리 근데 밥 말리인데 원래 밥인데 밥인데 우리 한국어로 쓰면 밥이야 밥 우리가 밥 밥 말리니까 밥 말리라고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우리가 밥을 말이에요